다이맥스포 이거는 뭐지? 뭐야 엄청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이거 키르쿠스에는 좋은 가게가 있어 거기서 뒤풀이 하자 오케이 여긴가? 블랙라이트 검과 방패에 대한 모든 것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그냥 어? 뭐 여기도 그려져 있는데? 이건 다섯번째 테피스토리 검과 방패는 어디갔지? 봉인된건가? 봉인되었다기보다는 어딘가 잠들어있다는 건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이상한 포켓몬? 녀석이 검이나 방일 가능성도 있는걸까? 식자도 맞췄서니 키르쿠스 바을 견학하는거야 영웅의 탕으로 가자 아 여기가 온천인가? 영웅의 탕 먼 옛날에 두 사람의 영웅이 약한 존재를 물리치고 싸움의 상처를 치유한 장소야 오늘날 탕에 들어갈 수 있는건 포켓몬뿐인데 먼 옛날에 온천에 들어간 영웅은 대체 뭘까? 나중에 조사해봐야지 꽃복처럼 숲에서 이상한 포켓몬과 만난 너희라면 두명의 영웅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어? 호부는 방패가 좋은데? 소드라서 그런가? 아니 또 부터? 어? 배우를 어? 잠깐만 얘 가지고있는 포켓몬이 계속 바뀌는것 같다 일단 확정맹독 걸어놓고 요 상태로 새로운 베놈 쇼크 한 번 더 써봐 오 뭐야 왜이렇게 쎄졌어? 내게 더 쎄걸? 베놈 쇼크 가자! 독지렉이랑 비슷해 그냥 드릴로 찌르자 자전거가 무리를 건넌다고? 저를 도와주는 셈치고 이들을 혼내주세요 오케이 나 자전거 업그레이드 좀 해야되겠어 정의의 슈퍼히어로 우리의 너굴맬이 나갈 시간이구만 크로스첩 4배! 2번 배 간다! 역시 이거야 자 뭐 근데 얘 지쳤는데 괴롭히지마! 악어 거부가 물어 뜯어! 즐거운 사이클 라이프 즐기고 계신가요? 네 어? 로톰으로? 무리에서도 달릴 수 있다면 최고겠죠? 수상 이동 파츠를 달아드리도록 하죠 됐어 이제 남들 부럽지 않아 터보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이거야 오 바로 가죠? 대박 얘 고래 아니야? 안돼 도망가! 따라오지마! 우와 저돌적이네 쟤 어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뭐야? 여긴가? 스파이크 마을에 들어가지 못해 발이 묶여있어 왜 이렇게 된거지? 악타입 관장한테 도전할 수가 없어 셔터가 내려가 있다고? 어? 마리가? 마리야 여깄다 무슨 일이야? 이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입구를 알고 있어 아아 여기가 네 고향이야? 라이벌이니까 나를 이겨야만 안내해줄거야 그래? 뭐야 얘네 또 응원하러 왔어? 살살 할 테니까 걱정마 얘들아 붙어보자 레파르다스? 오 얘 악타입이네? 아 원더스팀 제대로 쓸 때 됐다 토커가 쓸 때가 되게 많나? 원더스팀! 와 그냥 녹아버려 오 얘도 진화했다 얘는 말발굽으로 가자 뽐내기 혼란의 공 올라가는거지 오케이 더 화나게 해서 좋아 적토마 뱀토리의 10만마력 적토마 말발굽 땡큐 오케이 너의 에이스라 이거지? 피카츄가 오염낸걸 더이상 못봐주겠어 다시 한번 슈퍼히어로가 나서는 수밖에 비장의 기술? 뭔데? 스파크? 그게 비장의 기술이야? 악으로 바뀌었어 또? 크로스첩! 막한다! 오 남았어 오 순해졌다 육구나 갈가 먹어버리자 오 걸렸어 모르페코가 강한 너를 맘에 들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잊지마 다시 한번 너와 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배티를 어저께 보고 말테니까 자 그래 어? 챔피언컵에서 리벤지하고 말겠어 여기는 사천왕 대신에 챔피언컵인가? 좀 허름한데 여기는? 여기는 약간 지하도시 같은 느낌이다 어 뭐야 벌써 도전이야? 뭐야 똑바로 가면 관장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벌써 관장전이야? 잠깐만 준비 좀 해서 와야 되겠다 어 여깄다 얘가 폐허리였지 않나? 이제 슬슬 포획이 좀 어려워지니까 본가 정석 포획먼부터 잡아야 되겠다 잘 나온다고 하는 굴이 어디 있었지? 어? 거다이다 4개짜리면 다 함께 해야 되겠지? 제발 오 들어온다 조금만 더 오 들어온다 뭐야 무한다이노야 한 명 나갔어 아니 그냥 둘이서 하자 전용몬도 전용몬이지만 거다이 잡아야 돼 오 야 생긴 거 봐봐 대박 저게 진짜 갈가부기지? 잡아야 돼 저 이상하게 생기는 쟤는 뭐냐? 다이맥스포 이거는 뭐지? 뭐야 엄청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이거 허어 와 이펙트 뭐냐 얘 와 뭐야 벌써 절망 깎았어 다이어스 견뎌 안돼 오 견뎠어 파도타기 뭐야 혼자 계속 때리는데 쟤 드럼어택 빨리 부셔야 돼 안돼 이거 킹을 왜 데리고 왔어 한번 더 부셔 와 이거만 3번 쓴다 오 깨졌어 오 좋아 조금만 더 좋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깨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서포터가 쓸모가 없어 안돼 안돼 마지막이야 이게 끝내야 돼 드럼어택 됐다 제발 다크볼 가자 이번에는 좀 잡아보자 제발 한번 오 흔들린다 두번 오 대박 세번 거다이맥스를 처음으로 잡았어 대박 갈가부기 거다이맥스를 잡았습니다 와 이거 뭐 되게 많이 주네 너는 거북이가 딱이다 아 이게 거다이라서 그런지 얘네들한테 없는 문양이 있어 그러면은 다시 잡기 위해서 소원의 덩어리를 일단 하나 사놓고 유령탑 주변에 여기다 여길텐데 소원의 덩어리를 하나 던져보자 과연 뭐가 나올지 오 랄토스 바로 떴다 얘가 굴 빼고는 엔딩 보고 잡아질텐데 역시 여기서 잡으면 되겠어 떴어 킬리아 이거 어구니가는 또 뭐야 뭐야 뭐 합친거 같은데 오 불꽃 채찍 좋았어 오야 쎄다 오 이번에 서포터 괜찮다 애씨드 가자 바로 녹이는 거야 너를 꼭 잡아야 돼 오 엄청 많이 깎였어 오물포턴 잘했어 깨 됐다 여보 그냥 끝나겠는데 번펀 오 벌써 끝났어 와트 3000개 썼어 제발 아 이거 덩어리 쓴 사람은 100% 잡는거였던거 같은데 맞지 설마 튀어나오는건 아니겠지 와트 3000개 썼어 잡았다 암컷이면 좋겠는데 암컷이다 고스가 얘가 수컷이겠지 오케이 수컷이다 됐어 이종교배 한번 가보자 수컷 고집 가자 아 됐다 귀여운 랄토스가 태어났습니다 뭐야 암컷이잖아 오 뭐야 아니 이로치가 나왔는데 아 근데 암컷이다 이로치 한번 진화시켜보자 와 이거 색깔이 완전히 다르네 이로치 킬리어로 진화했습니다 이로치는 아 요게 반짝이 효과가 추가되네 그러고보니까 랄토스의 또다른 장점이 싱크로 특성을 활용해서 야생 성격을 또 맞출 수가 있는데요 많이 쓰이는 조심 고집 겁쟁이로 이렇게 싱크로를 맞춰놓고 자 일단 엘레이드용으로 변함없는 돌 9세대라서 적용이 안됐었지만 요렇게 착용을 해놓고 고집만은 엄마 하나 맡기고 아무나 하나 딱 같이 맡겨놓으면은 초고속 부하 가자 얘는 엘레이드 줄여서 그냥 엘리라고 가자 과연 성격이 유전됐을지 와 100%다 확실히 자 일단 첫 번째로 진화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멍 파기 형제인가 어 보물 파준다는데 뭐 파나 보자 아 아 리프의 돌 아 여기에 진화의 돌이 좀 있다던데 어 각성의 돌 여기있다 여성스럽던 우리의 엘리가 남자만 진화할 수 있는 바로 그 길 엘레이드로 진화했습니다 됐다 포획의 핵심 칼등치기로 가자 아 여기 종류별로 진화의 돌 다 있네 대박 킬리아 돌에 법 가자 됐어 와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네 새로운 8세대 오롱털을 잡기 위해서 자 왕고지비를 선두로 세워놓고 여기 숲에 나올텐데 오 나왔다 오 바로 진화한 소경으로 나오네 아 얘가 딱이다 바로 칼등치기 한번 딱 써놓고 가자 엘보 치기 악의 파동 괜찮아 격투야 엘보 치기 됐다 최면술 트위진 뭐야 안돼 안돼 제발 됐어 걸어 와 격투가 최면술이라니 역시 우리 엘리 하이퍼볼 가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았다 와 역시 엎드려서 사과하는 척하다가 창처럼 뾰족한 뒷머리로 찌르는 전법을 구사한다 완전히 취사한 녀석이네 얘는 진화하면 머리카락이 엄청 길던데 털보로 가자 자 그러면 50% 확률로 과연 성격이 싱크로가 됐을지 오 고집 떴어 대박 짓궂은 마음까지 떴어 어? 아 얘도 폐허리잖아 전부 다 세워 오 잘 걸리는데 은근히 됐다 귀여운 애들 다 잡아야지 와 이제 전부 한방이다 정숙 포켓몬 정숙이로 가자 조심히 과연 오 조심 붙었어 얜가? 아 여기있다 뭐야 귀여워 아 이거 뭐야 그냥 가자 와 칼등만 있어도 되네 아 얘 너무 귀여워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니까 얘는 묵이라고 가자 와 전부 다 조심 걸려 대박 얘가 근데 친밀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귀요미를 이제 진화시켜보자 오 LA도 멋있어 수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기본 물가 허브팩 하나에 오랭 열매 10개 10개를 쏙 집어넣고 물가 허브팩 뭐야 부채질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모르겠어 좋아 좋아 연결하고 있어 섞어 저저저 우리 묵이가 좋아하는 카레를 만드는 거야 가자 정성을 담아줘 지금이다 오케이 완성됐겠지 됐다 잠깐만 너네 말고 믹스 허브 카레 잠깐만 왜 쟤한테 줬어 오 맛있어? 잘됐나? 뭐야 내가 맛있는 게 아니라 쟤네가 맛있어야 되는데 마빌크급 맛 가지고 있는 애들 전부 다 침일도가 올라가는 건가 애플 카레 오 꿀맛 좋아 아 근데 너는 먹으라고 한 적 없는데 대왕 끼리동급 맛 상당히 친해졌다 오 이거야 이제 친밀도 최대 됐겠지 굉장히 사이가 좋구나 지금이야 이제 밤이지 않나 오케이 됐다 이제 되겠지 와 드디어 올라간다 엄청 귀여운 몽이가 강력한 벌레 타입의 뭐야 또 귀여움 사라졌어 모스노우로 지나있습니다 날개의 온도가 영하 180도 모든 준비 끝 얘들아 진화 가자 정수기 45레벨 귀여운 우리 정수기가 뭐야 귀여운데 좀 마녀 같아졌다 오 폐허이 붙었네 두통이 생길 정도의 사이코 파워를 발산해서 주변 생물이 오지 못하게 안든다 46렬 너무 많이 올렸나? 괴상하게 생긴 요 악마 녀석이 드디어 피리아에 나올 듯한 우리 털보가 이거 뭐야 오거야? 머리카락을 전신에 휘감아 근력이 올랐다 어? 괴력몬을 압도하는 파워라고 얘가? 와 전용기 소울크래시랑 어 여기있다 사죄 찌르기 전용기 두 번째 와 얘 완전 좋은 것 같은데 모든 준비 끝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